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빨리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바로 관할 법원에 달려가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최종적인 합의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용사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가압률을 병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본인 명의로 직접 작성하여 전송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법무법인 명의로 작성, 발송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감을 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라 볼 것이며 특히 분쟁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필히 내용증명에서 소송까지 종합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아무리 전화, 문자 등으로 호소해보아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물품대금 청구소송,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개인사업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등을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추후 강제 집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전 조치입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비용, 시간면에서 상당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요. 소액 재판 절차를 활용하면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채권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고민하고 망설이는 와중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채무자는 마음껏 재산을 빼돌리며 죄의식은 점차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은 단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기간이 3년 밖에 되지 않아 자칫 고민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